I have met a name CBS I found 우리는 때때로 자신만의 잣대와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무작정 사랑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사랑을 주기로 선택한 이후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돌려주는가 아닌가는 내 사랑을 결정짓지 않는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내 안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상승하고 그러다 남김없이 사라지는 광경이다 이서희 작가의 관능적인 삶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라디오 유쾌한 퍼포먼스 코나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